아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거 요즘 코로나라 집콕하느라고 비즈 팔찌 만들거든요. 누나가 만든 거야? 손몰이야. 어머 내 이름 있어. 누나가 만든 거야? 어머 내 이름 있어. 직접 만들어. 오 철 오 철. 희철 오 너무 부모. 우와 고맙습니다. 사이즈가. 그러니까요 누나 사이즈. 차고 다녀야지 진짜. 크게 만들었어. 맞나? 아니야 들어가기는 할걸 들어갈걸. 예쁘다. 터질 것 같아. 땡땅하다 이거. 나 너무. 오 희철.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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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야 너무 고맙다. 가보네 이제. 저거 계속 안 풀고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에요? 자 그러면. 돈까스 먹어서 다 나눠 먹자 나 한 박스째. 아 돈까스. 돈까스 드시라고 했죠? 제가. 아 어. 작게 드셨습니까? 크게 드셨습니까? 작게. 난 크게. 드세요. 작게는 못쓰겠다. 이게 돈까스 안 썰어 먹는 사람도 있잖아 원래. 저 안 썰어 먹어요 뺏기니까. 한 번에 먹어. 저 안 썰어 먹어요 뺏기니까. 야 왜 이렇게 안 쓰지나 이거. 야 왜 이렇게 안 쓰지나 이거. 야 왜 이렇게 안 쓰지나 이거. 칼이 왜 이렇게 안 드네 이거. 칼이 왜 이렇게 안 드네 이거. 칼이 왜 이렇게 안 드네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. 그러니까 진짜 웃으면서 썰자. 라이프. 아. 진짜 무섭다. 오 깜짝이야. 무서워 무서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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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다니. 아 이거. 오 고마워. 아이 별 맛없네요. 잘 먹을게. 우와 맛있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 너무 배고파서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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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들었어. 됐어. 맛있어. 콤비네이션. 맛있게 먹네. 이거 치킨. 너무 잘 먹는다. 네. 초코시럽. 오셨어요? 아버지. 맛있어? 네. 됐어요. 됐어. 먹는 게 남는 거래. 그렇게 먹었으니 이게 체격이라는 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